영등포구 가족센터 영등포구 가족센터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와 1인 가구로 스마트 초인종, 후추 스프레이, 스마트 허브웨어, 호신경보기, 홈 CCTV, 도어센서로 구성된 안심홈세트가 지급되며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비상배를 추가로 지원합니다. 모집기간은 8월까지로 8월부터 물품 배송 및 업체 시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센터 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.